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소환사는 연결되었습니다 소환사는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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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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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망간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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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